반갑습니다. 학강사 정우정입니다. 6평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. 하원 총평을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메가스터디 예상 등급 컷이고요. 등급 컷만 봐도 다소 평이한 시험이었다라는 건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. 그리고 절대로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정말 보여주는 시험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선생님 분명히 저도 쉬웠던 것 같고요. 전 정말 잘 친 줄 알았는데 채점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시는 분들 그리고 친구들은 다 쉽다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 저는 어려웠어요 하시는 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. 아직 시간 많이 있으니까요. 자 이번 6평을 계기로 내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틀린 문항의 원인을 분석을 하셔서 내가 실수가 잦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항에서 내가 주로 실수를 한다든지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하다든지 그 부분을 파악하는 형태의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6모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자 내가 취약한 부분이라든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한다든지 나를 점검한 계기로 생각을 하셔서 그걸 보완하는 구체적인 학습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걸 선생님이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자 예를 들어서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었는데 자 11번 틀리신 분들 산하수법 때문에 틀리셨을 거예요. 자 금속의 반성이 산하수법으로 대체가 될 수 있어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항입니다. 개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산하수법 꼭 개념 점검을 하셔서 그 형태의 문항이 여러 다른 여러 종류의 패턴으로 문제가 나와도 나는 동일하게 묻는 바를 분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본인을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. 자 18번 틀리신 분들은 정말 절대로 틀리지 말아야 될 문항을 틀리신 거예요. 자 개정이 됐지만 문제의 유형태가 그대로 유사했고요. 오히려 더 쉽게 출제가 됐었습니다. 기출을 여러 번 봤는데도 불구하고 18번은 틀렸다. 자 기출을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그 문항을 다시 한번 기출을 분석을 하셔서 보완을 꼭 하셔야 되고요. 자 그 다음 만약에 수능도 이와 같은 형태로 출제가 된다면 20번과 같은 문제로 반별력을 주기 위한 문항이 출제가 되겠죠. 반드시 중화반은 잡으셔야 될 겁니다. 이제는 단위보피당 이온수라는 그 말 자체를 쓸 이유가 없죠. 왜? 몰 롱도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. 자 몰 롱도를 주는 거나 pH를 주는 거나 다르지 않습니다. 왜? pH라고 하는 건 수소이온에 몰 롱도를 제공해 주는 거다. 자 몰 롱도를 봤을 때 빨리빨리 부피를 곱해서 우리가 단위보피당 이온수 나왔을 때 부피 곱해서 몰수로 처리를 했듯이 몰 롱도에다가 부피를 빨리빨리 곱해서 몰 로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걸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구체적인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19번 전문화 해설 강의를 쌤이 이제 업로드가 됐으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. 19번에선 문제가 되게 조금 쉽게 출제를 했다. 조금 쉽게 우리한테 반영을 했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그래프를 보셔야 돼요. 이 부분. 직선 그래프를 줬다라는 걸 가지고도 a와 c의 개수 앞에 숫자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. 자 일정 양이 있을 때 b가 들어와 그래프 개형이 바뀌었어 종결 지점이야 c만 존재해라는 게 확인이 되셨을 거고요. 그럼 이 이유는 반응을 하는 게 아니죠. 여기서 반응을 했을 건데 어 질량이 일정하게 증가해야 되는데 밑도도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건 아 보피가 일정하다라는 거구나. a 앞에 c 앞에 개수가 같다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같다라는 걸 확인이 되셔야 돼요. 선생님이 문제를 처음 딱 봤을 때 아 보피 일정 개수 물어보겠구나 했는데 동일한 개수를 줘서 아 쉽게 출제를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직선 그래프가 나왔을 때 밀도 확인해 주세요. 보피가 일정이다. 개수 반드시 확인이 되셔야 될 겁니다. 그래서 해설 강의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. 자 20번. 저번 퀘스 때 선생님이 양적 관계를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중화 반응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건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이 늘 얘기하죠. 중화 반응은 최종 목적에 도달하는 데 신경을 써야 돼. 무조건 최종 목적 도달에만 신경을 쓰면 돼. 이 최종 목적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액성 가지고 풀어야 돼. 무조건 몰수로 처리해야 돼. 수용액과 수용액이 만나는 이온과 이온이 만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수용액에서 전하량의 총합이 얼마다. 전하량의 총합이 얼마다. 0이다라는 건 반드시 이용을 해야 돼. 라고 얘기했었습니다. 자,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. 액성으로 보셔야 돼. 선생님, 저는 중화 반응 문제가 안 풀려요. 첫 번째, 액성이 점검이 안 되셔서 그렇습니다. 나 산성이야. 그럼 일정량이 있는데 20이 들어오고 30이 들어왔을 때 산성이니까 나도 당연히 산성이야. 자, 두 번째 문제가 안 풀려요. 안 쓰셔서 그래요. 수소이온이야. Na플러스야. A2마이너스야. 아, 자,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는데 2가선이 나오면 얘들아 물어보는 건 딱 하나야. 양이온의 개수비와 음이온의 개수비가 2대 1을 물어볼 거야. 그래서, 그래서 내가 누구다? 하나, 둘, 셋, 넷 개고 한 개, 두 개니까 내가 A2마이너스야. 가두해 줘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 액성 가지고 풀어야 돼. 몰수로 풀어야 돼. 빨리 빨리 곱해 주셔야 돼요. 자, 0.2몰로에다가 부피를 곱하세요. 그러면 0.2X 밀리몰이야. 수소이온은 0.4X 밀리몰이야. 그러면 내가 0.2X 밀리몰이야. 제발 몰수로 처리하셔야 돼요. 그럼 난 0.1X 난 0.3X 밀리몰이야. 자, 뭘까?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면 안 되죠. 누굴까? 자, 내가 나트륨 이온이라면 최종 목적 내가 0.3X 밀리몰, 0.3X 밀리몰이면 난 0.45X 밀리몰인데 그럼 확인해 보세요. 산성이 될 수가 없죠. 내가 뭐 했어? 틀렸어. 내가 이제 찾았어. 내가 나트륨 이온이야. 넌 수소이온이야. 자, 무조건 0.1X 몰이야. 0.15X, 0.15X 밀리몰이야. 최종 목적, 최종 목적. 자, 그러면 알짜 이온은 무조건 처리를 하셔야 돼요. 수소이온의 몰수가 0.25X 밀리몰이야. 수소이온 농도가 0.1 몰 농도야. 부피를 곱하셔야 되죠. 자, 그러면 0.1X 플러스 3이죠. 아, 0.15X가 얼마다? 3이니까 X는 20ml다. 자, 다시 한 번 더 최종 목적을 적어 드릴게요. 수소이온이 얼마? 8 밀리몰이야. A2 마이너스는 얼마? X20 집어넣어 보세요. 4 밀리몰이야. 그럼 난 얼마야? 3배니까 얼마? 0.3X죠. X에 20을 집어넣으면 나 2 밀리몰, 2 밀리몰이야. 6 밀리몰, 6 밀리몰이야. 절로만 하시면 되죠. 얼마다? 저리를, 저리를 하시면 자, 수소이온이 얼마죠? 나 2 밀리몰이야. A2 마이너스가 4 밀리몰이야. NA 플러스가 6 밀리몰이야. 자, 무조건 최종 목적 도달의 신경, 액성으로 몰수로 푼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. 마무리를 해봐 드릴게요. 몰 농도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4 밀리몰이고요. 용액의 부피가 얼마죠? 80 밀리 리터죠. 그래서 얼마? 20분의 1, 몰 농도다. 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. 자, 반드시 내가 일관되게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. 정말 올해 6평처럼의 난이도가 수정에서 나온다면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꼭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. 변별력이 있는 이러한 문항으로 등급을 나눌 거기 때문에 반드시 킬러 문항, 중화반응, 몰 농도, pH 나왔을 때 줄지 마시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. 자,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셔서 9평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럼 다음 퀘스트 때 뵙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